양주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월과 3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한 해 동안 양주시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양은 총 1만 6천 톤,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 약 6.25%에 달하는 1천 톤의 생활쓰레기가 주택가나 도로변에 무단투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각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과 쓰레기 혼합 배출, 내지밭과 내각의압 쓰레기 배출 미실천 등이며 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양주시에서는 매년 1천 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2월과 3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로 쾌적한 양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